내 아이들아, 승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이 아이어에서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종을 흡수하게 만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조주의 가장 위대한 자손이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완벽해지더라.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발현되기 전에 기를 준비해야 한다. 페이다린 수정을 확보해라. 그 안에는 프로토스의 꿈 더 꾸지 못한 힘이 담겨있다. 가라, 내 정신체으로 수정을 확보하며, 군단의 거역하는 저들에게 네 분노를 보여줘라. 네,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여기까지 가라는 거지? 알았어. 오케이! 에이! 허허! 으흠! 바로부터 하자! 미네라이 캐! 가스를 바로 폐서 캘 수가 없나? 일단은 해처리부터. 크로타스 형님들. 크로타스 형님들. 크로타스 형님들. 최장거리로 가자. 섬이요? 오! 안 돼! 허허! 여기가 있고구만? 여기가 있고구만? 여기가 있고구만? 뭐라는 거지? 오! 크래드 완료. 천천히 해보자. 흠. 자, 해처리를 뒤로다가 지울 수가 있나? 일단은 천천히 해보자. 얼그릇노. 천천히 해보자. 아, 지울 수가 없네. 그쪽에다가. 기다릴 땐 찍고. 얼마나 올지 모르겠네. 여기. 또 장기전 가겠지? 또 장기전 가겠지? 천천히 해보자. 전화기전 가겠지? 이씨 Perform 지 selves followers cross Lynch 에어 올리고. 여사들이 부족합니다. 아주 당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이렇게 가까운데로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야 바로기 돼있네 일단은 멀티를 한 번씩 해야 되겠는데 가볼까? 오 뭐야 뭐야 그렇지 하나씩 먹어가자 아 잠깐만 아 그렇지 아 리버 헐 아 리버가 제일 무서워 허허 어 야야야 자꾸 왜 자꾸 하는거 허허 어떡하지 오 리버스 허허 허허 한 방에 좀 오케이 오우 야 오우 안 돼 야 여기는 왜 불발이 없지 아 문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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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범트로 좀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허허 허허 뭐 멀티를 해야 되는데 헐 멀티를 해야 되는데 då 멀티를 해야 되는걸 아까 마스 그렇지 로버티스 예스 고마워 아이고 일라군이요 멀티하자 오케이 여보니양스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저거 봐용 지난발료 못 올라가나? 와우 캐리어스 와 와 얘네 왜 이렇게 쓰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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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지마 여기 또 뭐있나? 오케이 어 이거 중요한데 멀티가 있었네 또 롤 또 롤 또 롤 또 롤 롤 롤라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뭐야? 어떻게 훼쳐나가야 될까? 어허어 미네랄을 열고 좋대 꽃게랑 한번 만들어 볼까? 꽃게랑 한번 만들어 보자 꽃게랑 한번 만들어 볼까? 꽃게랑 한번 만들어 볼까? 꽃게랑 삼겹살이 꽃게랑 삼겹살이 멀틴이 많네. 여기. 여기도 있네. 좋네. 여기 게임에. 포커스 한 번 뭐가 되겠구만? 일단 가. 싸울 수 없으면 혹시? 헐. 헐. 일단 막자. 뭐야 이거. 어떻게 미네랄 부족하대? 어. 저도 숨었네. 진화 완료. 이렇게 엄청 모으자. 터스트. 터스트. 여긴 어떻게. 어허. 요. 가자. 결국 무탈이 짱이었군. 그라이트 스파이어로 가보자. 포켓 쓰면 된다 그랬어. 오케이. 어. 가자. 야. 야. 뭐야. 캐논. 하나 죽으면 두 개 뽑으면 되지. 하하하하하. 어떠냐. 좀 있으면 코코볼이 나올걸. 코코볼. 꽃게랑 풍부. 여기가. 풍부야. 모자. 모자. 꽃게쓰다. 자. 디파일럿. 아. 디파일럿. 디파일럿 있어. 잠깐만. 꽃게랑 결심해볼까? 지. 잠깐만. 조금만 더 모아보자. 이거 모으고. 아. 두 부대가 아직 안되네. 리본을. 800. 1000. 1000이 있어야 되는구나. 빨리 모아. 캥거더라. 짤짤이. 짤짤이. 200원같이. 짤짤이. 이렇게 안풀어지네. 한번에 가자. 1000 모이면은. 오케이. 완벽해. 오케이. 한번에 가는기야. 꽃게랑 친구들 나오면은. 그냥 한번에 가는거야. 그냥 한번에 가는거야. 그냥 한번에 가는거야. 와게르랄니. 다가 다가. clutch. 잘은. 시즈 나타나. 날아가니아 acab납니다. ride. 이제 잘 брат ghost. 나는. 어떤지. 정옥이. 하겠습니다. 꼭 빼라 형들 좋아 다가 다가 저그의 강점을 보여주는거야 그렇지 오케이 가자 다가자 가자 다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바쁘게 바쁘게 포코볼 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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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자아 다가자 너희들은 안가 다 같이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다가기 시작했군 좋아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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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싸이 어디 있었다 다가자 그렇지 뽑겨라 뽑겨라 친구들 빨리 와 바쁘게 바쁘게 왜 비팔리 한번 뽑아보자 크흠 못 가 못 가 저기? 뽑겨라 친구 출동 저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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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가자 가자 가자á 어 섬이 아니네? 소음이 아니잖아 오케이 뒤로나 이리와 뒤로는 친구야 왔어 다 일로와 다 일로와 친구들 얼마나 많은 애들이 올라 버리지 일로와 일로와 너무 많아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10번 버텨야 돼? 안돼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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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질러 뭐야 컨트롤 한다고 야 아비토 뭐야 이거 어허 니네는 부족한거 부족할게 아닌데 아 이거 아픈 애들만 대비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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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어려워 내가 먼저 본적한다 인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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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자 다 없으면 되는거 아니야? 시간 내면 이제 끝낼게 못 끝내자 굴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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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깝다 신호소가 어디야? 아 여기? 신호소 가다 죽는거 아니겠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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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쁘겠어 아 어렵다 어서오세요 얍 와우 끝 원점 저글군단 고개도상궁 프로토스의 고장 아이여 아주 잘했다 내 정신지기로 이제 프로토스는 군단의 위세 앞에 달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종독을 공고히 하려면 마지막 주장을 공격해야한다 부하나 이곳에서 활질하는 건 가장 신성한 대지위에 성원이 하나입니다 나는 길고도 긴 시간의 그름을 지켜버렸지만 이 서원은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기념다 내 창조주인 전나가가 승인 것이기 때문이며 그곳은 바로 전나가가 처음 아이여의 발을 들이는 곳이기도 한다 이 서원을 정의하고 이 서원을 정의하고 길다린 수줌을 제빈실에 놓아야한다 그들은 길이 마련을 것이다 오직 그 장소에서만 내가 피어서 강림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가보자 오우 울트라형님 바로 나오고 쓰 바로 그냥 오 오 와우 뿌개일까 이거? 뿌개 와 그래 뿌개 그렇지 여기다가 예쁘게 지는 게 나을 것 같애 오우 와우 피라미드스 미네랄 캐십시오 홍아들 오케이 깼어 어디니? 헐퀴 잘못지음 일단 정찰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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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잠깐만 여기 뭐 없지 이쪽에 뭐있나? 싸우러 가는거 아니야 오해하지말고 오해하지말고 아하 아하 잠깐만 또가 굉장히 어 어이구 아무것도 없다 야 몇 드론이야 지금 뭐 두드론? 어디가 어디가 아하 성큰타임 짓지 않아? 자 저걸려면 좀 뽑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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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셔틀이 날아다니 깜짝 놀래게 오오 불안불안한디 아하 어이구 펼치자 예 아 어이 형님들 얼마나 올려놔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미안해 뭐야 오오 컨트롤 나 되거든 오케이 이리와 엄청 오나보다 나무도 없을 수 없는 방법이 뭐야 이거 너무하네 뭘 이렇게 맨날 뭘 일단은 올라갈 수가 있나 아아 가보자 안돼 가스를 좀 모으는 편치고 아 아 근데 이거 나무 나무 너무하네 가자 똑같아 아 울트라 짱이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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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안돼 울트라 아 아 아 아 헐 헐 헐 헐 헐 헐 울트라 죽었어 아 아 아 소중한 울트라 아닌데 이거 뭐야 여기서 어슬렁거리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놈 엄청 온다 어허 집중하고 빵 빵 빵 빵 빵 빵 왜 이렇게 안졌냐 어어 질럭 진짜 오래 자네 오케 여긴 점량 오케 오케 오 누구한테 맞는거냐 뭐 오케 오 오 오 오 오 캐리어가 뜬금 캐리어 오 오 오 오 어 perdeéis 오그르그 아 가스가 없구나 가스가 없어 쁘러쓰 올라가볼까? 아 깠어 깠어 여기도 멀티 있고 일단 아 여기도 언더풀 올라가야되는데 올라가보자 사이어리스터 못썼지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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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AC 야 못 안보여 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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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이 리더만 없으면 돼 빵빵빵 잘하고있어 짜잔 오포 멸치는 많네 그래도 가스케 가스케 가자 멸치 멸치 또 없니? 아이고 돈은 엄청 많아 가자 시드라를 찍었네 라라라라 가자 아드렐라 린즈 아드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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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즈 아드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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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돼 여기 가스가 너무 잘하는거죠? 가스가 또 있나 가보자 가 그냥 가 가자 쩌글린 친구들 그냥 가 그냥 가자 족쇄를 밀어붙이자 아이고 그랬지 다가 이건 되겠는데? 어? 빨리 가 빨리 가 초고나라 누르면 안되지 아 아 정신씨 프로토스가 우릴 피어에서 떼어놓기 위해 마지막 공격을 시작 조금 더 처지해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왜 이렇게 가스가 모자르다고 하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흠흠 흠흠 잠깐만 회사사님 수준은? 어 수정 수정 어디서 수정 잠깐만 트롯 잠깐만 기다려봐 진가면 안돼 차 맞아 울트라 어디서 공격받고 있는거야? 뭐야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오케이 어딨어 친구들 그렇지 저걸링은 다 끝내자고 글링용으로 글링용으로 저그의 시작과 끝은 전블링이다 뭐야 아 울타리스크 펜스 아 이거 짤고 있어? 가자 가보자 울트라 어 이제 장관이군 우우 멋지다 우우 좋고 드론아 가자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개구도 상공 프루토스 고향 행성 아이여 국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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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랑